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하나 할렐루야! 가 아니라 할메루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이 엄청난 시국에 교회사랑 끔찍한 시어머니 이 그지같은 고통이 끝나려면 어서 빨리 주님 곁으로 보내드려야 할까냐? 언제 교회사랑이 끔찍한 시어머니 살면서 이렇게 글을 써본 적이 없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 점 미리 향해 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교회사랑이 넘치다 못해 아주 처절한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조언이라도 좀 얻을까 해서 글씁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희 부부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그 해에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구요. 그런 후 1년정도 시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다가 저희들 결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합가를 했죠. 그렇게 지금은 저희 신혼집에서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3명이 참고로 아주버님이 있는데 이분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저희 신랑은 둘째이자 집안 막내예요. 그리고 저 신혼 3개월 때 임신이 됐는데 지금은 9개월 차 만삭 임산부입니다. 원래 저희 어머님은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별 트러블 없이 서로 조율해가며 조용히 맞춰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실 저 또한 요즘 며느리라서 바보처럼 가만히 있진 않고 적어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꾹해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었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셨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경기도에 있는 아주버님 댁과 저희 신혼집을 오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딱 한군데 정해놓고 무려 30년을 넘게 다니신 분이에요. 집이 교회랑 1시간 넘게 있어도 꾸준히 다녔고 이사를 해도 그렇고 또 경기도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요일만큼은 반드시 꼭 여기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가는 분이죠. 그리고 저랑 신랑은 교회 안 다녀요.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특히 신랑의 경우 거의 혐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건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래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만약 이때 저희 남편이 모든 걸 칼같이 막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파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는 한 달 동안 교회에 일이 많다며 경기도에 가지도 않고 계속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20번? 한 20번 정도를 교회에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연말이라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둘 타임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이것도 많지만 야하튼 김장 봉사, 반찬 봉사, 황금 봉사, 꽃꽂이 봉사,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합창 다니다가 새해 하루 전날에 행사 참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대충 이렇고 이건 바로 오늘 터진 사건인데요.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걸까 감이 안 와요. 아, 그 전에 잠깐 그러니까 요즘엔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교회가 아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드리는데 이때 시간이 보통 새벽 5시에요. 물론 조용히 드리는 거면 저야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찬송도 엄청 크게 부르고 그 새벽에 유튜브 음성 볼륨도 마찬가지 작게 틀거나 이어폰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틀어요. 거기다가 기도도 막 울면서 하세요. 엄청 흔해 낍니다. 전에는 거의 통곡 수준이었죠. 아, 물론 제가 산모라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못 모를 때는 뭐랄까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늙은 귀신이 울버짖는 진짜 딱 그런 소리였습니다.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 새벽 기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새벽에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었고 어머님도 오야 알았다 조심할게 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말로 조심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전처럼 막 울부짖는 건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아주버님 댁에 거기 경우에는 큰 원룸이고 또 이분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큰아들 옆에서 새벽 5시부터 울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당신이 그럴 때면 우리 큰아들은 이어폰 꽂고 잔다? 이러면서 환하게 웃는데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냥 거기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거 특별 기도회 바로 이게 진짜예요. 뭐 그런 게 있다면서 새벽 4시 반까지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주간이 있는데요. 전날 하루는 당신이 살짝 늦잠을 잤고 거기 놀라가지고 울리면서 자고 있던 저희를 깨워다가 택시를 불러달라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바로 오늘 결국엔 이게 또 터졌네요. 이제 제가 몸이 너무 무겁고 정말 걷기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컨디션이 진짜 엉망진창인데 그걸 다 아는 분이 새벽 4시에 저희들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비명같은 소리를 꽥 지릅니다. 또 늦었다며 신랑을 깨우는데 저요 진짜 심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 완전 하이톤에 엄청 시끄럽고 듣는 사람들 그 귀가 아픈 거 있죠.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진짜 안그래도 카랑카랑하고 엄청 시끄러운 목소리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까지 늦었으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크고 쩌렁쩌렁 했겠나요. 꽁꽁아 꽁꽁아 이러면서 저희 신랑을 불러 제끼는데 저는요 이때 집에 불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야하튼 자다 깬 저희 신랑은 비몽사몽 짜증을 내고 어머님은 또 어머님대로 마음이 다급했는지 막 울먹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택시 좀 불러달라며 소리를 치는데 그냥 아비 교환이 따로 없었어요. 물론 어머님 혼자만 여하튼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몸에서 막 식은담도 나고 심장은 벌렁거리지 배는 수축돼가지고 순식간에 돌처럼 단단해지고 거기다가 과호흡이 오이 거기다가 과호흡이 오려고 하길래 최대한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겨우 진정을 해가지고 또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뜬 눈으로 거실에 뚝 나와 앉아 있었더니 교회를 다녀온 어머님 교회 다녀온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히히 나 때문에 잠을 못 잤지 히히히히 딱 이러시는데 순간 진짜 저희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대로 그냥 예수님 곁으로 진짜 아우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진짜 오만장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신랑한테 말해서 택시아플도 다 깔아들였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러네요. 당신의 이 정신나간 그리고 주변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민폐인 이 교회사랑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말릴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요즘 따라 남편 몰라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데 나중에 아기 낳으면 같이 가자 이런 거 또 성경구절 막 보내시고 문자로 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방법이요? 없어요. 주님이 데려가기 전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내가 어? 바로 내가 그걸 뼈자리게 느꼈던 사람이야. 내가 댓글 그렇죠. 특히 이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셔야 끝나는 게 맞아요. 2번 아니 이 시국에 교회를 다닌다고? 뭐야 앞으로 태어날 손주보다 교회를 더 아끼는데 그렇지 이거는 뭐 주님도 못 말리죠. 안 돼요. 3번 그냥 그 교회 근처에다가 원룸 하나 얻어야 할 것 같네요. 저러다가 코로나도 얻어올 것 같은데 남편은 뭐래요? 가만히 있어요? 내 댓글 쓰니 저희 신랑도 저처럼 한숨 푹푹 쉬고 있어요. 4번 나 같으면 친정으로 갈 텐데 아니 남편은 괜찮대요? 쓰니 친정이요 식당을 해서 식당에서 잠을 주무시거든요. 거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거기가 더 불편합니다. 안 돼요. 5번 아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데 고작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병 하는 거야?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어? 너도 참 정상 아니다. 진짜 그렇고 싶냐? 댓글 야 너 이러고 사는 거 주님도 알고 계시냐? 추가 저희 시어머님과 같이 살게 된 이유는 참 여러 가지라 그러게 왜 같이 살아가지고 이 경우를 만들어? 이 지경을? 이런 댓글은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일은 이미 일어났고 전부터 교회 관련 스트레스 받다가 이번에 터진 거라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종교를 비하할 생각이 단일도 없어요. 이건 그냥 저희 어머님이 유별난 거니까 저도 압니다. 평소 TV는 항상 기독교 방송만 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설교 말씀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다 하나님 예수님 말 끝마다 아버지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도 어머님이랑 겹치는 시간이 적었을 때는 즉 예전에는 그래 평생 저렇게 살아온 분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싶었어요. 교회 빼면 시체라는 말을 당신 스스로 했으니까 게다가 이거 빼면요 사실 저희 어머님 평소에 되게 잘해주세요. 집안일도 당신이 다 하시고 많이 감사하죠. 거기다가 나중에 아기도 돌봐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 새벽기도 이건 진짜 넘어가가나요. 저희 남편이 카카오 택시도 깔아드렸고 또 새벽에 그렇게 깨우지 마라 꽁꽁이 놀란다.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냐 이렇게 뭐라 하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갈게 라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정일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에서 하는 새벽기도도 제발 제발 그만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귀신처럼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왜 예수님이 슬퍼 아니 취소합니다. 취소해요.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아기 낳고 난 이후에도 이럴까봐 더 무섭네요. 정말 이러다간 진짜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뭔가 좋은 수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끝으로 친정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 1번 그냥 교회 근처에 방 얻어가지고 당신 혼자 사시라고 해요. 아무리 봐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2번 혹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건가요? 대댓글 쓰니 아니요. 결혼하고 큰 곳으로 오면서 같이 합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또 이게 전세라 반반이라 누구의 집도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죠. 3번 아니 지 발등 지가 찍어놓고 이제 와서 왜 뭐 그냥 쭉 이대로 재미나게 오손도손 사시게 하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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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쓰니 야 꼭 말을 그렇게 해야만 니 속이 시원하냐 4번 임신한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이런 엄청난 시국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유 진짜 그지 같다 5번 어머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쓰니 어쩌면 좋아 참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일 뭐랄까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물론 뭐 믿음 사랑 다 좋죠. 그리고 종교라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뭐 제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 하죠 약간 불편한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다 착한 줄 알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 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악인이라고 보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분명 악인이라고 보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진짜 착한 줄 알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